첫째는 어떤 사람인가요? 첫째는 좀 차분한 것 같아요.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? 말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하는 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세븐틴 때 퍼포먼스 팀 리더 호시입니다. 누나 있어요. 누나 있고 제가 막내고 어머니랑 아버님 두 분 다 집안에서 막내셔서 제가 친척집을 가서 다 막내었어요. 그래서 완전 막내. 네. 제가 막내긴 하지만 누나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퍼포먼스 팀 리더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갖고 한번 맞이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동생이 초코나무 숲을 좋아하는데 뭔가 첫째 느낌이 나가지고 저희 집 콩쥐가 일을 안 해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다 현관문 옆방을 쓴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 누나가 리모컨 내놔을 많이 했었어요.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디들 특징 해가지고 현관문 옆방을 쓴다 이런 글을 제가 본 거예요. 첫째들이 다 그쪽 방을 쓰는 게 좀 신기했어요. 진짜 지금도 현관문 옆방을 쓰고 있고요. 동생이랑 같이 살았던 집이 세 개 있는데 세 개 다 제가 현관문 옆방이었어요.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제가 현관문 한.. ㅋㅋ ㅋㅋ 아 이걸로 의심하는구나 솔직히 그걸로 의심할지 진짜 몰랐어요 하트에서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? 하트도 많이 쓰시고 닉네임 옆에도 하트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첫째 바이브가 안 느껴진다? 아 저거는 좀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누나가 계속 이름을 진짜 불러요 야 빨리 와봐 물 좀 꺼줘 야 뭐해 일로 와봐 야야야 일로 와봐 와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권력을 누리는 거지 이제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귀여우니까 약간씩 부려먹어 보자 소름 돋았어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대 온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 없을 땐 저희가 부모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누나랑 저만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 이게 챙겨주는 건지 몰랐는데 지금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지금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나 이제 부모님 역할을 하나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잘 안 exploded 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해도 더 잘 안 나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안 나를 Just 정답이 뭐가 안될 거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대화 자체가 첫째랑 분위기가 다르고 막내 같다, 첫째 같은 느낌은 아니다 관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수상해가지고 시작부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? 아쉽지 않은데?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일부러 저 놀리는 것 같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초코... 초코나무 집 분위기 잘 파악해야 하는 사람 집 분위기 잘 파악해야 하는 사람 첫째는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Katia 불법 스팸 안 enemy were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되게 말씀 잘하시고 첫째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왕래같은돼 저 원래 마피아 게임 할 때 좀 그래요. 다 의심하고 보는. 착하다는 말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고? 그거는 진짜 반협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지 않을까.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. 웃겨보고 싶어서. 거짓말처럼 동생들이 다 달라붙어요. 오빠 소리가 잘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.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. 동생보다는 형 누나가 더 편한 것 같아요. 그렇네. 막내라 그런가. 동생보다는 형. 동생보다는 형. 동생보다는 형. 동생보다는 형. 아 근데 그때 누나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. 우는 것도 봐서 써가지고 동생들 앞에서는 그래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. 사람이 그런 약한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몰래 울고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냥 막내 같았어요. 형과모님이 조금 조용해서 한번 몰아가보자. 좀 말이 없으셔가지고 리모코님이 여전히 귀여웠다. 애교스러운 말투가 너무 카톡에서 잘 보여가지고 아 나 좀 잘하네? 이 생각했어요. 누가 봐도 리모콘이 너무 막내 같고 귀여운데 누가 나를 뽑았지? 이러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아 이거 티가 나나봐요.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아 참... 아 참... 남집사 남집사 솜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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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여기서 뭔가 뿜어져 나가고 어떤 남자가 갑자기 퍽 하면서 원래 소리를 안 내려고 했는데 소리를 낸 남자한테 들키니까 근데 진짜 너무 웃겨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계속 의심됐어요 혹시 내 동생이 그 고라를 치는 거라면 그래 말해보지 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성은 똑같다고요 사실 끝까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티가 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 네,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안 돼, 시작 퍽! 오오?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리어코 뭐 컨이? 아니야 웃겨줌ے 시작 저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 파찌가 누구예요? 아, 왜요? 파찌? 아니, 이게 맞죠? 파찌? 아, 파찌 아, 파찌 어떻게 아셨어요, 근데? 파찌 느낌이 났어요, 오히려. 고기시죠, 고기. 어떻게 알았어요? 느낌이 났어요, 지금. 아, 역시 다 이게. 현관문. 맞아요. 그리고 초코나무. 초코송이 말고 초코나무. 초코송이야. 아, 그렇구나. 그럴까요? K 첫째. K 첫째. K 첫째.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. 얘 보면 첫째. 이거라고. 이걸로. 왜 그래?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포즈 한 번만 바빠서. 이걸로 해. 이건 원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바로 블록색입니다. 이거로 해야 되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